읽고 뜻말하기 좋지 For friends have fun For friends have fun 뭔 소리에요? 내 영혼의 친구들은 제 친구들 그렇죠 OK Friend는 무슨 뜻이에요? 친구 근데 여기 S 왜 붙어있어요? 친구 둘 이상일 때 이렇게 여럿일 때 이름씨에요 이름씨 친구란 뜻일 때 이름씨가 여러개일 때 S 붙이죠 Have fun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였더라 For friends have fun 그렇죠 For friends have fun OK 계속해서 For friends with her family OK TS가 있으면 어떻게 바라봐라 했더라 To 가 된다 했죠 얘는 뭐라고요? For friends OK 얘는 friend OK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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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with her family OK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되고 있죠 A가 되고 있죠 A A A A A O 중에 그러니까 friend sit with her family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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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계속해서 뭐였더라 그렇죠 프랭크 웰즈 with her family OK OK 얘가 무슨 소리 되고있나요 OK 얘가 다 합쳐서 뭐였더라 Where Where's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되고있나요 OK 얘가 다 합쳐서 뭐였더라 Where's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되고있나요 어 어 소리난다고 가르쳐준 적 없는데요 E나 A가 된다 했죠 여기서 뭐가 되고있나요 OK OK W는 무슨 소리 된다고 가르쳐줬나요 그러면 W E A가 내는 소리는 뭐예요 왜죠 이거 합치면 왜야 되죠 왜 왜 왜 OK 그 다음에 R 왔으니까 R S 왔으니까 Z Where's OK Frank Where's a fire hat 뭔 소리죠 소방관들 쓰는 모자 그런거 Fire hat 이라고 하는거예요 OK 그래서 뭐였더라 프랭크 웰즈 all fire hat 그렇죠 프랭크 웰즈 all fire hat 프랭크 웰즈 a fire hat OK 그다음 계속 계속 그렇지 frog frog ok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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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s with a frog 그렇지 frog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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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가 되고 있다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요 뭐라고 fred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에 소리 내고 있죠 E가 E E O 어디에서 에ylie죠 fred 그 다음에 AY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 내고 있고 그래서 plays 그 다음에 O가 뭐 내고 있어요? O 그러니까 frog 이건 무슨 소리네요? rug 그래서 Fred plays with a frog 뭔 소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지 Fred plays with a fro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fredo flys fredo flys a plane fredo flys a plane 뭐래요? 오케이 fredo flies a plane 오케이 그럼 얘가 뭐 내고 있어요? 그렇죠 fred fred 얘는 그래서 다 합쳐서 laub 싶어요 fredo ingen frede con f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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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이거 다 합쳐서 뭐였어요? plane plane 그럼 A가 뭐 되고 있어요? A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다 읽어보면 a plane 오케이. 뭔 소리죠? 슬라임 난리다 라는 뜻입니다. 난리다 하다시예요. 누가 뭐한다? 프레더가 슬라임을 한다. 무엇을? 어? plane을. plane 뭐예요? 기억이 안나요? 뭔지 비행기죠. plane 오케이. 이거는 Fred or Fly is a plane 뭐 뜻이에요? 오케이. Fred or 아까 전에 4명의 친구들이 논다고 했죠? 얘는 비행기 달리면서 논단 얘기죠? 흠 오케이. 뭐라구요? 오케이. 뭐라구요? 오케이. 계속해서 creator 종료 포기 응.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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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Frida 오케이 얘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hold 근데 S 붙었으니까 holds 얘는 그렇지 그래서 some 얘는 Flower Flowers 읽어볼까요 Frida holds some flowers 오케이 뭔 소리죠 그렇죠 Frida가 몇 송의 꽃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Frida holds some flowers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Frida holds some flowers Frida holds some flowers 오케이 다이사란데 Faye waves Faye waves A flag Faye waves A flag 오케이 그럼 얘가 뭐 되고 있어요 A 그러니까 뭐 Faye 얘는 뭐 Faye 찢어 A 그치 그럼 여까의 소리가 Waye 다 흩이니까 Waye waves 다음 얘는 오케이 flag frog flag A가 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flag 오케이 Ok 뭐라구요 오케이 뭔 소리죠 페이가 waves 한다 무엇을 하나의 flag를 wave 한다 flag flag는 깃발이죠 flag 그럼 wave 어떠시겠어요 오케이 wave의 뜻은 뭐겠어요 흔들자겠죠 페이가 waves 한다 무엇을 a flag 그렇죠 그렇죠 페이 waves all flag 페이 waves a flag 오케이 다음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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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th OK 그러면 얘는 그래서 AI가 되는 소린 위치 AGA 그래서 FAKE 그 다음에 얘는 OK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Flowers? Where's? 그럼 얘가 뭐 됐어? 이게 Where's라며 Where's 그러면 이 얘가 뭐 됐겠어? A는 했겠지? A W는 못했나 했어요 그러니까 역각의 소리가 뭐야 그래서 Where's 그 다음에 얘는 OK OK 아 역각의 소리가 어? FLA 얘는 E 아이고 그래서 얘는 뭐 FLOPPY 에 에 에 에 그래서 헷 FAITH Where's A FLOPPY HEAT OK 뭐였더라? 읽기 먼저 부터 하고 OK FAITH TH 나오면 혀를 살짝 몰라했죠 그렇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네 OK OK 뭔 소리죠? 그렇죠 FAITH가 Where's on the A FLOPPY HEAT OK 뭐였더라 예 얘가 뭐라고요?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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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A 된다 아까 했고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S 한다 그래서 FAITH FAITH OK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FAITH OK OK ALL FLOPPY HEAT FAITH WEARS ALL FLOPPY HEAT FAITH WEARS A FLOPPY HAT OK 그럼 A FLOPPY HEAT LAS A FLOPPY HEAT What is Floyd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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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 H는 소리 안 나요. W는 O 그래서 다 합쳐서 What What OK.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있나요? O O하고 Y가 O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다 합쳐서 뭐 했어요? Floyd O Y가 뭐 되고 있어요? O Y 되고 있죠 O Y 그래서 Floyd OK. 얘는 얘는 O 그럼 다 합쳐서 Behind 그러면 I는 E가 아닌데요? I 그럼 이렇게 얘는 뭐야 behind 얘는 다 합쳐서 behind what is floyd behind 한번 더 읽어보세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what white가 아니고 what what is floyd behind 뭔 소리에요 이런 뜻이에요 무엇 뒤에 플로이드가 있나요 플로이드는 무엇 뒤에 있나요 어디에 숨어있나요 이게 뭐였다구 뭐라구요 what is floyd behind 니가 아까 했던거 잖아 그렇지 fence he is behind the fence ok 그러면 얘는 뭐 되고 있나요 e 얘는 i 얘는 그렇지 얘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됐고 fence ok 얘는 behind the fence he is behind the fence he is behind the fence he is behind the fence 음 한번 더 읽어봐 he is behind the fence ok 그래서 뭔 소리죠 얘는 그는 그는 있다 behind the fence fence 뒤에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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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했구요 그 다음에 한겨리도 한번 로그인 해봐 펜스 펜스